1인당 국민 GDP 5만 577달러, 세계 13위의 경제대국 캐나다. 2015년 1월 1일부로 FTA가 발효, 이제 한 배를 탄 한국과 캐나다. 함께 FTA가 한국산업에 어떤 변화를 불러일으킬지, 지금 캐나다의 문은 대한민국 산업활류를 만나본다. 2014년 9월 20일, 박근혜 대통령의 13년 만에 캐나다 방문. 박근혜 대통령과 캐나다 스티브 나퍼 총리는 국회에서 향후 10년 내 교역 품목의 99%에 대한 관세 철폐를 골자로 한 높은 수준의 FTA에 공식 서명했다. 그리고 2015년 1월 1일, 드디어 한국과 캐나다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됐다. 이로써 캐나다는 한국의 11번째 FTA 나라가 됐고, 캐나다에겐 한국이 아시아 최초로 FTA를 맺는 나라여서 그 의미가 크다. 특히 일본과 중국에 비해 가격 경쟁력에서 시장 우위를 선점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한국과 캐나다는 한 세기에 걸쳐 두터운 우정을 쌓아왔고, 서로를 향한 배려는 오늘날까지도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20세기 초 한국의 근대화에 큰 발자취를 남긴 선교사와 학자들로부터, 20세기 중반 한국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해 싸운 2만 7천여 명의 젊은이들까지, 한국의 역사 발전에 기여해온 수많은 캐나다인들은 양국 우정의 상징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한국과 캐나다의 동반자적 관계는 이미 오래전부터 시작됐다. 3.1운동 당시 캐나다는 그 누구보다 우리를 돕는 데 앞장섰기 때문이다. 그리고 당시 일본의 행동을 외신에 알리는 용기 있는 행동을 했던 사람 역시 캐나다 선교사 프랭크 윌리엄 스코필드 박사였다. 그는 민족대표 34인 석호필이라는 한국 이름으로 불리고 있다. 정말 어려운 때 도와주신 이런 은행이라고 할 수가 있죠. 외국인으로서는 처음으로 국립현충안에 안장된 스코필드 박사.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한국인들을 걱정했다. 한국전쟁 당시 자국 군사력의 절반에 가까운 2만 6,791명의 병사들을 보내준 캐나다. 이렇듯 100여 년 전부터 피를 나눈 한국과 캐나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양국은 공동체적 운명을 함께해오고 있다. 세계에서 우수한 사회보장제도를 가진 나라.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가진 나라 캐나다. 캐나다와 한국은 1963년 1월 14일 수교를 맺었다. 1993년 특별 동반자 관계를 구축해 여러 분야에서 교류를 활발히 진행해 오고 있다. 한 캐나다는 G20 국가이자 세계 15위 이내에 드는 경제대국입니다. 국제사회에서의 경제적인 위상이나 국립을 감안할 때 양국 간의 협력 잠재력은 무척 크다고 하겠습니다. 캐나다는 세계 11위 경제대국이며 광대한 토지와 풍부한 자원이 가진 세계 유수의 농업 및 임업국이다. 우리나라와의 교역 규모는 2014년 기준으로 100억 달러, 제25위 교역 파트너국이다. 한 캐나다 FTA 발효로 우리 경제 성장률은 약 0.04% 오른전망이다. 무역을 통해 소비자가 얻는 유무형 이득인 소비자 호세는 5억 1,300만 달러 늘어나고 1,040여 개의 일자리가 생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자동차와 IT 분야 강국인 한국과 농축산업이 뛰어난 캐나다는 서로 경쟁산업이 달라 양국이 윈윈할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FTA가 되었다. 그 중 우리가 가장 큰 수혜를 누릴 것으로 기대되는 분야는 바로 자동차 산업. 현재 자동차의 캐나다 수출 관세는 6.1%, 2013년 기준 한국 승용차의 캐나다 수출 규모는 22억 3천만 달러로 전체 수출의 42%를 차지한다. 하지만 FTA 발효로 2017년 1월 1일부터 자동차 관세가 완전히 철폐되면 한국 차의 수출 경쟁력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캐나다에 진출해 경제발전에 도움이 되고자 노력하는 기아 자동차. 1999년 6월 독자 상표로 캐나다에 첫 진출했다. 현재 시즌 2019년 3월 독자 상품 기아를 진출 13년 만인 2012년, 7만 8천 대 판매를 달성했으며 43명의 직원으로 시작하여 현재 약 190명의 직원이 회사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일하고 있다. 직원들의 노력 덕분에 2013년 오토모티브 저널리스트 어소시에이션 오브 캐나다에서 소울과 소렌토가 수상을 했다. 가족 단위의 여가문화가 발달한 캐나다. 국민들의 편안한 발이 돼지고 있는 공로를 인정받은 것이다. 국민들의 편안에 대해 알아볼 수 있다. I researched Kia and I like the safety and the affordability. The warranty for my daughter who started college and I bought her a car I want something safe and that's kind of why I chose the real. I feel the potential for Kia in Canada is unlimited. I think it's a very young company. My roots are from other brands and coming to Kia I can see that the potential is massive. I think the car company is going to do extremely well in the marketplace. 이렇듯 기아 자동차의 브랜드 가치는 캐나다 자동차 시장에서 빅보에 오를 정도로 인지도가 상승해 있다. 때문에 이번 한케 FTA의 발효는 기아 자동차는 물론 한국 자동차 시장에 큰 활기를 불어넣고 있으며 관련 업계까지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관세가 완전히 철폐되는 2017년엔 수혜가 최고조의 일을 전망이다. 한Care 했다. czeeann So earlier this year the Korean free trade agreement was established and was signed and we're very excited by what the the opportunity and benefits that will come from this exciting agreement not only will automotive benefit but there will be other industries that will benefit not just Canadians but also Koreans so we're looking forward to more details that are coming 또한 기아자동차는 기업의 발전을 넘어 사회 봉사활동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다. 자동차 산업의 수혜로 자동차 부품 기업 진출에 활기를 띄게 됐다. 자동차 에어컨을 만드는 한라공주. 1989년 6월 온타리오주에 공장을 설립했다. 자동차에 공장의 공장은 무엇을 도와야 될 것이다. I see a high level of dedication from HVCC, HVCC's Korean employees and overall a very positive impression of the Korean culture, a very dedicated workforce that supports the international operation and makes sure that we get the support that we need and continue to improve. 3년 전 지역 자동차 생산 공장이 철수해 상황이 어려워졌지만 직원 개개인이 합심해 어려움을 이겨냈다. 이러한 직원들의 마음에 기업은 고마움을 잊지 않았다. 회사를 믿고 따르는 직원과 직원을 배려해주는 회사. 그 결과 한라봉조는 연간 5조 원의 매출을 달성했다. 또한 지역 행사 지원, 병원 기부 등을 통해 지역민과 함께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제 양국의 기술과 서로에 대한 신뢰가 더해져. 더욱 큰 윈윈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캐나다의 자동차에 대한 관심은 매년 열리는 한 행사에서도 그 열기를 느낄 수 있다. 코트라 주체로 국내 자동차 부품 기업을 캐나다에 소개하는 마그나데이 행사. 처음부터 수출을 많이 한다는 기대보다는 한 가지 아이템만이라도 시작을 뚫어서 한 10년, 15년 이상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마케팅에 대한 계열을 가지고 출발하게 됐습니다. 한국 중소기업을 캐나다 바이어들에게 소개해 캐나다 진출의 발판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국내 기업들의 높은 지지를 받고 있다. 가격 경쟁력 측면에서 관세가 철폐나 인하되기 때문에 글로벌 경쟁력이 좀 더 상당히 있으리라 판단합니다. 특히 중국이나 아시아존의 인도 같은 데가 후바럭에서 참여를 하고 있는데 두는데도 버금가는 경쟁력이 더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좋은 정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2014년 9월, 박근혜 대통령의 캐나다 방문 시 동행했던 경제 사설단. 저도 관람한 넛잡이라는 애니메이션이 있는데 한국과 캐나다가 공동 제작한 이 애니메이션은 전 세계에서 9,300만물이 넘는 생명을 거두고 이제 2탄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중 레드로버는 캐나다 툰박스사와 최초의 3D 입체 애니메이션을 공동 제작해 캐나다 한국 교류의 모범 사례를 선정됩니다. 애니메이션 지원 정책은 전 세계에서 가장 크게 하는 나라이면서도 임에도 불구하고 대작을 준비하거나 발표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대한민국의 자금과 기획과 이런 부분들을 공동 제작을 통해서 캐나다인들도 넛잡이라는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자긍심을 갖게 된 거죠. 서로의 배울 점은 받아들이고 부족한 점은 채워주면서 놀라운 성과를 이뤄낸 레드로버와 툰박스. 레드로버는 이 시각 세계에서 가장 큰 특징이 있습니다. 한 마디의 세계에서 경험을 하여 크게 높은 특징이 있습니다. 한 마디의 기술을 지정하는 것입니다. 넛잡의 흥행에 힘입어 레드로버와 툰박스는 2016년 넛잡2 공동 제작 체결을 완료했다. 적ous growth and learning, understanding and sharing from both teams, and as you move that process you build a stronger team and vision for the movie. And we've built upon the things that we've learnt to position both studios in a place where 한국 산업환료의 바람은 최근 높아진 한식에 대한 관심으로도 나타나고 있다. 캐나다에 한식을 전파하고 있는 코리아 푸드 트레이딩. 캐나다 둥부를 중심으로 가공식품, 생활용품, 생활가전, 축산, 농산물 등 한국의 많은 상품과 현재의 상품을 유통하는 종합유통회사다. 하지만 처음 진출했을 당시 한식을 알리는 게 쉽지만은 않았다. 한국 문화나 어떤 경험이 캐나다 현지 분들한테는 사실 크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접근하는 것이 어려운 부분이었고요.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다양한 형태의 홍보와 마케팅을 전개하였습니다.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식품 유통 매거진 더 위드를 발간해 한국 문화에 대해 소개하고 친근감을 가질 수 있도록 이벤트나 음식 축제에 적극 참여했다. 그 결과 이제 한식은 캐나다 국민이 즐겨 찾는 음식 중 하나가 됐다. 천혜의 자연환경을 가진 캐나다는 천혜의 자연환경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다. 그러한 이점에 부합해 그린에너지 지역으로 지정된 온타리오주에 한국 풍력기업 CS윈드가 진출해 있다. 특히 캐나다 중에서 이 온타리오주가 풍력 자원이 굉장히 풍부합니다. 바람이 항상 바람이 불고요. 그 바람의 속도도 발전하기에 가장 적합한 속도로 불어주는 그런 환경입니다. 1984년도에 창업된 CS윈드는 베트남, 중국에 이어 2011년 캐나다 법인을 설립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세계 인류 상품으로 선정한 CS윈드의 풍력발전기 타원은 세계 20여 개국에 전량 수출되며 300여 개의 업체가 경쟁하는 세계 시장에서 점유율 6.5%로 선두를 달리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성과를 얻기까지 캐나다 시정부의 도움이 컸다. 토지의 상당 부분을 저희로 임대하는 형태로 도움을 받았고요. 지금 현재 레이디 공장 안으로 설립이 되어 있습니다. 타워를 생산해서 나갈 때 상당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런 인프라 부분에 있어서 시정부로부터 도움을 받았고요. 정부의 배려에 보답하듯 CS윈드 역시 지역 경제에 큰 도움을 줬다. 2011년 당시만 하더라도 이쪽 윈저 지역의 실업률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520명이 넘는 인력들을, 이쪽 지역 인력들을 고용을 창출했고요. 이런 부분은 시정부라든가 주정부에서도 굉장히 높게 평가하고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CS윈드의 고용 창출 계열을 캐나다 주정부에서도 인정. FTA가 발효된 지금 그 파급 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된다. CS윈드와 반대로 자연환경을 생각해 한국에 진출한 캐나다 기업도 있다. 금속 부식 방지 케미컬 기업인 마그나 코리아. 신환경적인 제품 연구 개발 및 생산을 최우선으로 하는 글로벌 기업이다. 보셨다시피 냄새도 안 나고 친환경입니다. 손으로 만져도 아무 인체에 무해한 그런 제품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세계 최초로 적용되는 그런 아이템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친환경 제품은 국내 선박과 자동차 업계에서 최초로 사용되고 있다. 친환경적인 어떤 제품에 대한 자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제품은 바다에 그렇게 바로 흡수가 돼도 바다에 대한 어떤 오염이나 이런 게 없죠. FTA의 본격적인 발효로 희망에 동행을 하고 있는 한국과 캐나다. 한국과 캐나다는 지난 100여 년간 특히 캐나다의 한국전 참전 이래 전통적 우호 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왔습니다. 아시아의 그런 지역의 네트워크를 갖고 있는 한국 기업과 아시아 문화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한국 인재를 활용함으로써 캐나다가 한국을 통한 아시아와의 그런 경제 협력이 확대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함께 FTA는 1993년 양국 간 맺어진 비자 면제 협정과 같이 양국 관계의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며 보다 내실화된 공통의 이익을 확보해 나가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보편적 가치 공유 그리고 공통의 역사를 함께해온 100년의 역사. 전략적 동반자에서 같은 길을 함께 걸어가게 된 한국과 캐나다. 두 나라에 울릴 희망의 목소리를 기대해본다. helped!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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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